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곡으로는요. 여러분 다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곡이에요.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. 여러분 다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곡이에요.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있는 곡은요. 여러분 다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곡이옉. Just raise their heart, my heart's glory, then raise my fear in me. Oh, precious me, then praise the King, the hour I most believe.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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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